일단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은데 그 밖에서 팬미팅을 할 수 있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더라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? 우리가 막 다양한 요정이 있는데 날씨의 요정은 확실히 없는 것 같다고 죄송해요 진짜 날씨 좋을 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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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차에서 따뜻한 거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저차 다 나갔대요 저 나 따뜻한 거 너무 추워서 근데 이 날씨에 얼쥬가 시킨 사람 네? 역시 강하게 끼워야지 나도 나도 어떡해? 역시 피어나 이 날씨에 얼쥬가 시킨 사람 그래도 사랑한 거 같은데 가슴이 도망이도 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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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우터를 입고 있기때문에 아 서두투분에 이렇게 어 이거 가져왔으니까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올까요? 포토타임 어 뭐죠? 아 단체부터 오케이 사진으로 할 거예요 이거 뭔가 문구를 하는 게 아 둘 다 할 거 하나 둘 셋 아 아 아 뒤집을게요 안녕 뒤집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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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료가 되라 피어난 나는 될 거야 우리의 행복과 축복 사랑해 하고 싶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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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타임 오케이 우체타임 잠시만요 오랜만에 해서 마이크를 틀어드릴까요? 오랜만을 틀어주세요 오랜만이라서 어떤 걸 해야 하지?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손 시럽겠다 아 추 아 추 아 추 아 추 아 추 아 추 아 추 봤어요? 제 아 추 아 아 아 오늘 조참치다 조참치 아 조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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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토 놀토 조참치 조참치 진짜 웃겨요 놀토 기대해요 화력도 맨다고요 오 오 저번에 비해 진짜 보이네 기대하겠어 저번에 비해 전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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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자요 자요 제발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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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랜만에 오늘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참치 오늘 헤어스타일인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맨날 정말 못 지나 이 맘이 어디 가 드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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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계속 화려하고 있지 않나요? 에이! 에이! 유! 잇! 첼리더! 미아 언니 오늘 뭔가 마네킹 인형 같아 오늘 살짝 그거 같아 그 골디락스 알아? 몰라요 알아요? 그런 느낌이에요 샤오 언니 호두집을 입었잖아요 맞아요! 호두 써주세요 다 있는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핏이 예쁘지 않아요? 샀어요? 참 예뻐요 좋습니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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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? 다 했어 예쁘게 찍었어요? 네 그럼 이제 좀 핫팩을 쥐고 있어 봐 봐요 쥐고 있어 봐 봐요 당장 손 넣어 저도 다 입었으니까 쓰러우니까 뛰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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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돌아다니 solely 올라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아침 잘 안됩니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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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?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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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넣어야 해 그래서 안녕 아니 아니요 1 2 3 2 2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손이 빨개 손이 빨개요 볼이 너무 빨개 귀엽지만은 귀엽지만은 걱정했단 말이야 정말이다 정말이다 맛있다 이렇게 추운데 기다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고마워요 착해 착해 잘해도 되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좀 더 빨리 나오지 그랬어 이거 끝나고 그러면 안 먹어요 따뜻한 거 물 먹어요 눈물 있는 거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먹어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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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신 만큼 열심히 예쁘게 색방송 준비를 해서 첫 번째 오늘 음악 좋지 너무 예쁘게 나와서 눈방사수 해줘요 눈방사수 눈방사수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방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따뜻한 거 먹을 테니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드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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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을 든든히 먹어도 저녁을 든든히 먹어도 저녁을 든든히 먹어도 지옥은 저녁에서 먹을 테니 라고 말했더라고요 나 진짜 몰랐어요 너무 웃겼어 아무튼 전심을 든든하게 드세요 전심을 든든히 먹어도라 든든히 먹어도라 네 온라인에 계신 티아나 분들도 안녕 든든히 먹어도 바깥이 무서워요 얼굴 감기 얼굴 아예 안 볼 것 같은데 네 이 영상은 너무 조용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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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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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분에 엄청 좋았습니다 저희 같이 하고 저희 가면은 바로 홈팩에 이렇게 손 놓고 너무 좋은데 맛있는 거 먹고 고마워요 저희 이제 빵 준비하러 가볼게요 불법 선수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루스타비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이따 봐요 안녕 가자 interval ~~ ~~ ~~ ~~ ~~ ~~ ~~ ~~ ~~~ ~~ ~~ ~~ ~~~ 감사합니다.